지금 주보를 인쇄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미지로 순서지를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이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교 제목과 설교 본문을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제목을 어떻게 할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 이렇게 정할까 아니면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참 좋겠다 하다가 저도 모르게 나도 푸른 풀밭이 그립다 그 마음에 들면서 이제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 우리 제목을 이렇게 정해요 푸른 풀밭이 그리운 이들에게 그리고 속으로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푸른 풀밭이 그리운 나에게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인생의 어느 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시간의 어느 한 시간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의 어느 시간이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주는 감사와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온 종일 정말 주님이 생명을 던지셔서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이렇게 종이의 끝이라도 이렇게 들고 따라가며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동시에 푸른 풀밭이 저도 그립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좀 최선을 다해서 조금은 버겁지만 힘을 다해서 잠을 조금 줄여가면서 고민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 위하여 애쓰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다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쉬고 싶다 푸른 풀밭이 그립다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맴돕니다 브라보시니어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것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 세대를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고 아래로는 자녀 세대 그리고 손주 세대까지 위아래로 두 세대, 삼 세대를 섬기는 브라보시니어 성도님들을 이곳에서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모임 약속을 잡으려면 이제 손주 스케줄을 확인하시고 모임 약속을 잡으려면 이런저런 집안의 대소사를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안 계시면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이거를 챙기시고 일정을 확인하시고 그걸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니 왜 우리에게도 푸른 풀밭이 안 그립고 실만한 물가가 왜 안 그립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어렸을 때 들었는데 저는 찬송가에 있는 줄 알고 찬송가를 엄청 뒤져네 찬송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왜 찬송가에 없지? 이거 분명히 찬송가에 있어야 되는 곡인데 했던 곡이 뭐였냐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모르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저는 이 찬양을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고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는데 그렇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찬양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 아니니까 이 세상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내 본양이 저 천국이니 내 고향 땅이 아닌 이곳에 정부치고 편안하게 쉬고 사기가 이 젊은 목사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그리워하지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죄 많은 이 세상 정들 수 없도다 내 본양이 아니니 정부치려고 해도 참된 본양이 주는 안식과 만족과 평강은 누릴 수 없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서 푸른 풀밭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쉴만한 물가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양의 특징을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양의 특징 너무나 잘 아시죠 어리석고 또 고집이 세고 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 줄 무기가 없고 시력이 나쁘고 길을 잘 잃고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양의 특징은 잘 쉬지 못한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양은 좀처럼 잠들지 못한다 양의 수면량은 턱없이 모자르다 양이 잠들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이 딱 맞아떨어져야 한다 맹수가 없어야 하고 양들 사이에 긴장이 없어야 하고 공중에 벌레가 덤비지 않아야 하고 이 벌레는 정말 심각합니다 벌레가 양의 코로 들어가서 양의 뇌까지 들어가면 이제 양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뒤집힌 양은 죽거든요 왜 스스로 이렇게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또 양이 잠들려면 배가 고프지 않아야 한다 어느 거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만 양이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쉬지 못하는 양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양이 편히 쉬려면 이 모든 조건이 다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스스로는 그 조건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맹수의 위협이 없어야 되는데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힘도 없고요 배부른 포만감을 느껴야 잘 잘 수 있는데 스스로 푸른 풀밭에 초장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먹을 것 구하러 가면 길 잃어버리거든요 또 맹수의 사냥감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모든 조건이 맞아야 쉴 수 있는데 이 양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편히 쉴 수 없는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 옆에 양의 눈에 목자가 보여야 양은 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걱정도 덜어내야 쉴 수 있고 좀 복잡한 생각도 정리돼야 쉴 수 있고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막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좀 해결돼야 쉴 수 있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죄만은 이 세상에 어떻게 싸그리 다 없앨 수 있겠어요 쉴 수 있는 조건들이 딱 맞아야 편히 쉴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스스로 만들 수 없으니 양처럼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지팡이를 들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우리를 아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심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위하여 사역한다고 하고 교회를 위하여 힘을 쓴다고 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주님을 위하여 무엇뭇 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관한 무엇을 할 때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이 공동번역을 읽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깜냥보다 제 그릇보다 제 역량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제가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오너라 여러분 10편, 23편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미지가 푸른 초장이잖아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인데 이제 이미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광야는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의 우기를 보내고 나면 3월부터 10월까지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4월이 되면 이제 광야에 자라던 풀들이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5월이 되고 6월이 되면 주변에 먹을 것이 사라지죠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고 푸른 풀밭을 찾아보기 힘든 곳이 유대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광야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푸른 풀밭이 쫙 펼쳐져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이 이미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물론 이 유대광야에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은 양들이 쉴만한 물가에서 쉴 때에 부지런히 그 다음 웅덩이를 잡고 양들이 지금 이 조금만 이 초장에서 목초지에서 푸른 풀들을 연한 풀들을 먹을 때 또 헤매인다고 해요 준비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 마음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광야는 풀도 마르고 물도 마르는데 어떻게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단 말입니까?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세상 정들 수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로 있어서 나를 인도하신단 말입니까?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사방은 온통 흙먼지만 가득한 메마르고 겅조한 광야 한복판인데 무슨 수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책을 보니까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아라비아 반도에 8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수천마리의 양들이 죽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사랑한 양들이 물이 없어서 또 먹을 꼴이 없어서 점점 비쩍 마르다가 수천마리의 죽는 것을 8년 동안 눈앞에서 보는 거죠 목자가 있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목자가 있어도 물이 마르고 풀이 마르면 양들은 다 비쩍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목자들도 그 8년의 가뭄 한복판에서 이름을 부르고 꼴을 먹였던 자식보다 자식처럼 사랑했던 양떼들이 비쩍 마르고 죽어가는 것을 봤던 아라비아 반도의 목자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있어도 비가 오지 않으니 말라 죽는구나 내가 있어도 풀이 마르고 물이 마르니 답이 없구나 하는 목자들은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나는 너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물이 마르고 풀이 메말라 가도 나는 너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자가 있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눈앞에 살아 계셔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알겠지만 예수님을 내가 오랫동안 믿고 왔지만 비가 내리지 않고 풀이 마르면 우리는 비쩍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나는 너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으며 물이 마르고 풀이 메말라 가도 나는 너를 배부르게 풍요하게 부유하게 살찌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계셔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계셔도 풀이 마르니까 비쩍 말라 8년 동안 가뭄에 수천 마리의 양들이 죽어 나갔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0편 23편 2절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도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꼬리 없는 황망한 황량한 그 사막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시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똑같이 비가 오지 않으면 줄 수 있는 물이 없고 비가 오지 않으면 풀이 말라 비틀어져서 줄 수 있는 꼴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며 매마른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요 내가 신앙을 가져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비가 오지 않으면 똑같이 힘들고 비가 오지 않으면 똑같이 꼴이 사라지는 걸 보니 참 힘들었을 때 그런데 오늘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비가 오지 않아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물이 마르고 풀이 메말라가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제가 그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이 10편, 23편, 2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수께서 바로 나의 쉴만한 물가가 되시며 예수 그리수 그분이 우리의 푸른 풀밭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이 쉴만한 물가가 되시고 주님 그분 존재 자체가 푸른 풀밭이 되신다면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계속된 8년 동안에도 우리는 쉴만한 물가에서 메말라버린 우리의 목을 죽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 죄만은 이 세상 내지 만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찬양의 가사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또 한 곳 발견한 찬송과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뇌실 곳 찾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뇌실 곳 찾았네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심을 누리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trabalh 아래 네 그렇게 그렇 그리고 라고 вот